세용 네 시간이 네 B에 17이죠 어떤 노래랑 배웠나요 A형 M는 소리 누가 어떤 소리나는거 배운거 같은데 누가 어떤 소리나는거에요 안녕 이 소리 그래요 뭔가 멋선 아무래도 여기에는 얘랑 얘가 이 소리나는거 배우는구나 이 생각을 못해봤나요 못해봤어 패드에 있는 책 패드랑 책은 재미로 하시나봐요 아니요 이 친구 소리는 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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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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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a는 항상 늦 a는 a a a a a a a a i e e e e l은 항상 or 그래서 다 합치니까 layer 뜻은 못 뭐 손톱이란 뜻이지 nail 오케이 뭐 손톱 nail nail n e e i l nai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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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했어 라인 라인 하나씩 아닌가 라인 트 Essing 엑 왓 왓 하 이창 이 이창 그런데 이게 뭐였지? 에이오 네이오이오, 그렇지? 아, 얘도 에이오 트라인 트라인 트라인? 트라인, 그럼 하나씩 트 트 오 오 에 에? 에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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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여서 트라인 이 형글로 이게 노즐이 다름이 잘 안 돼 어, 해봐 트라이 한번 들어볼까? 트레인 트레인 뭐래? 트레인 트라인이야, 트레인이야 트레인 트레인 이거 뭐였어? 네? 네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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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요건 뭐였어? 에이오 에이오 그럼 요건 뭐야? 에이오 에이오 그럼 요건 뭐야? 에이오 이거는? 에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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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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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셔서 트레인 트레이 트레이 E 합쳐서 play 그래서 P는 항상 pull L은 항상 pull 옆가지 소리 pull A는 뭐 중에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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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L 옆가지 소리 play Y는 뭐 중에? I, E, 짧아 중에서 E E 그래서 얘가 지금 뭐 되고 있어? A 이렇게 하면 play 다 합치니까 play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얘가 A 되는 거 배웠어 그 다음에 또 얘도 A 되는 거 배우고 A가 나 A가 돼 오케이 뜻은? 놀다 놀이 놀다 놀이 놀다 play play P, L, A, Y 오케이 소리 play 오케이 됐어 됐어 B, L, A, Y C, C, C Run Run R R A E E E 그래서 이거는 큰소리로 인 이렇게 하면 에임 이렇게 하면 에임 이렇게 하면 레인 다 합치니까 레인 오케이 뜻은 비 비 내리다 이건 뭐야 레인 레인 비 비 내리다 레인 쓰기 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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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였고 play, 얘는 play, 쥐는 그 쥐 중에서 그, R은 항상 or, A는 중에서 에, 그래서 옆바리 소리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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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는 뭐 중에 이, 아이, 이 짤막, 아이, 이 짤막 중에 이, 다 합쳐서 그레이, 그레이, 뜻은? 회색? 회색, 그레이, 그레이, 숙이, G, R, A, I, A, I, 아, Y 얘도 그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회색이라는 뜻으로 하고 싶으면 Y, 아이 대신 Y를 써야 되겠지 이거 아이러스인데, 아무것도 안 있네, 단어가 아니니까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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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, 해, 하나씩 흐, 흐, 에, 에, 이, 해, 해, 뜻은? 멸? 음, 건초더미, 마른풀더미 아, 마른풀더미 ful dummy 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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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이 hey가 많지? um Nerf 이거는 이거야 Hey 마른 털 이러면서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Hey 이렇게 부르겠지 계속해서 얘는 Day 하나씩 D E E E 합쳐서 Day 아침? Morning 뭐지? 날, 하루 내일 생활 How was your today? How was your day? 좋은 하루 돼요? Have a good day 그래서 뜻이 뭐였더라 진짜 온 하루 하루, 낮 영어 소리는? Day 쓰기 D A A 맞고 Y 소리 Day Day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리 슬레이 슬레이 슬라이 슬라이 오케이 하나씩 슬 르 에 에 에 이 울 스네일 스네일 들어요? 스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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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 오케이 달팽이 스네일 스네일 쓰기 스네일 에이 에이 을 에울 에이 에이 아 아이고나 와 와 와이는 끝에 가는 거 좋아합니다 어 그러나 중간에 낑겨있는 거 싫어해요 그럼 예전 아직 중간에 낑겨있는 거잖아 맨 뒤가 Y가 중간에 낑겨있는 거 싫어한다고 Y가 이거 I가 중간에 낑겨있는 거 싫어해?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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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